신라호텔 뷔페 안녕하세요. 신라호텔 뷔페인 더파크뷰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서울 장충동에 있습니다 동대입구역이랑 가까이에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괜찮은 편이지만 그 입구에서 호텔까지가 좀 언덕이에요 그래도 호텔 셔틀이 있어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신라호텔 뷔페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전반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건데요 물론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빠지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 신라호텔뿐만 아니고 다른 뷔페들이 다 그런 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뭔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뷔페들 평균 가격대가 다 높아졌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4년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그 가격을 확인해봤는데요 주말 브런치가 그때는 11만 6천원이고 저녁이 12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는 좀 올라서 저녁 기준으로 19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JW 메리어드 플레이버즈도 19만 4천원이고 조선호텔 아리아도 이제 19만원이 되었어요 라세네도 찾아보니까 19만원이고 거의 가격대가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가격대가 오르면서 다들 예전보다는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괜찮아진 부분들도 있긴 해요 물론 안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뷔페 중에서는 그래도 파크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는데 일단 파크뷰를 항상 사람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음식의 회전율이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처음 나온 음식들이 계속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뷔페들에 비해 나와 있는 시간도 좀 짧아져서 전체적인 음식 퀄리티가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스시도 적당히 만들어두는 편이고요 스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마르죠 관리하는 입장에서야 여러 개 만들어두고 그 놔두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미리 잔뜩 만들어두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맛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도 너무 많이 구워두지도 않고요 적당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뷔페에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도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언제 가나 항상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같은 5월 달에는 일부 평일에도 2부제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나오네요 주말에는 대부분 2부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갔었던 날은 저녁 기준으로 5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까지고 그 뒤로 8시부터 10시까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말이랑 금요일이 2부제인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달라도 식사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건 같아요 2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부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단을 생각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호텔 뷔페들이 전반적인 가격 자체는 다 올랐는데요 호텔에 따라서 할인하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네이버 예약을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 할인하는 곳들도 있고 이런저런 할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19만 원대 뷔페들 말고도 가격대가 괜찮은 옵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뷔페를 영상에 이렇게 메인으로 올리는 곳들 말고 다른 곳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곳은 찍다가 말았었고요 다른 한 곳은 식사하러 가서 촬영 가능 여부랑 유튜브 업로드를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그냥 촬영은 가능하지만 유튜브는 사전에 마케팅실이랑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좀 올리기는 그렇다고 하셔서 안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계속 가고 있으니까 다른 곳들도 나중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년 18만 5천원에서 올해 19만 2천원이 된 파크뷰 이번에 갔을 때 이벤트 상품인 식사권도 같이 사왔어요 식사권 가격은 저녁 가격이지만 점심에 먹어도 차액이 반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 혹시 사용하시게 되신다면 아까우니까 점심 말고 가급적 저녁에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레드와인 한 잔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날 일행들이 다 술을 안 마시는 일행들이라 제가 다 마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날 약을 먹고 있는 중이어서 술을 못 마셨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한 잔이 아니고 여러 잔이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레드와인은 작년부터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술 마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잔 주는 게 장점이 있긴 해요 가격에서 2만 원 정도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날에 저처럼 안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긴 하죠 하우스와인 강매 같기도 하고 차라리 가격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이랑 비교해서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따가 음식이랑 같이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신라호텔 1층에 라운지인 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올해도 망고 빙수를 시작했어요 여기도 가격이 올라서 이제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작년에는 9만 8천 원이어서 올해는 넘을 것 같긴 했어요 보고 있으니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뷔페를 먹고 망고 빙수를 먹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다시 가볼까 합니다 올해는 제주 애플망고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경남지역 애플망고도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 그 경남지역 망고도 제주보다는 살짝 저렴하지만 상당히 비싼 애들이긴 해요 이제 파크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저녁 1부로 다녀왔어요 식사시간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인데 10분 전에 도착해도 들여보내 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 많이들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연성 있게 살짝 일찍 들여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2시간은 좀 짧긴 하죠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식사 다 하고 나서 커피 한 잔까지 하기에는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 사진이랑 영상입니다 이 시간이 오후 5시 반쯤이라 창문 쪽에 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커튼을 내려뒀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올라갑니다 열어둔 게 분위기는 더 좋아요 이거는 기본 세팅이고 레드와인도 한 잔 이제 음식입니다 앙크로트 스프는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시간이 지나서 가져다 주세요 리필도 가능합니다 전 이거 온도가 상당히 뜨겁게 나와서 좋아해요 기본 베이스가 버섯 스프인데 뜨거워서 한식에서 국물 떠먹는 느낌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장이 되는 맛이에요 저는 나중에 하나 더 먹었어요 리필되는 거는 처음 나온 것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제 회랑 일식 깨두부 같은 거랑 작은 네모들은 참치랑 연어 알입니다 왼쪽은 미니 연어동이고 회는 예전보다 좀 좋아졌습니다 북방족에는 그냥 있는 거고 문어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빵어랑 연어 도미는 부위별로 잘 널려있네요 이날 도미 좋았습니다 참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아진 거예요 파크부에서 참치에는 좀 내려놓는 품목이었거든요 상태가 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왼쪽은 전갱위고 그리고 딱새우도 생겼습니다 저거는 달고 좋았어요 예전에는 흰살 생선 말고는 뭐 먹을 게 있나 싶은 느낌이었는데 회가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참돔 삶아도 좋습니다 저는 뱃살이랑 껍질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줄무늬 전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제빵어 제빵어도 좋은 애들이지만 이날은 기름기가 좀 아쉽긴 했어요 전갱위에도 있고 얘들도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각각여 포지션인 딱새우 약간 빨아먹는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살이 잘 빠집니다 딱새우가 원래는 좀 저렴한 애들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인기가 많아지더니 소비자가도 좀 오른 것 같아요 참치가 그라데이션이 있네요 오른쪽이 속살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뱃살 부위입니다 이날 참치 괜찮았어요 물론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참치 기준으로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뷔페에서 기대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맛있으면 좋은 건가 싶고 그렇습니다 살 맛도 잘 나서 이날은 이거 먹고 여러 번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파크부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각각류랑 회쪽이었는데요 랍스터는 작년에 가격을 엄청 올리면서 생겼고 회들도 예전보다는 이제 다양해지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참치랑 연어알도 먹어보고 여기 들어가는 참치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시 가지고 갈 때는 약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많이 안 만들어두는 편이라 좋습니다 흰살이랑 연어랑 참치 이렇게 3개가 세트예요 그런데 참치만 3개 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어랑 단새우는 따로 옆에 있었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단새우도 초밥으로 생긴 거네요 그리고 계란 저는 하나씩 받아왔어요 참톰은 분용입니다 초밥을 들고 간장을 찍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좀 밥이 부서실 확률도 있고 해서 저런 식으로 회를 사용해서 부찌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파크부가 초밥이 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뷔페 초밥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 중 한 곳이에요 단맛보다는 초랑 소금 베이스가 아니라 취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뷔페 초밥 중에서는 저는 파크부랑 조선호텔 아리아 그리고 조선페리스 콘스탄스 이 세 곳의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참치나 단새우도 괜찮았어요 신라가 각각류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단새우랑 딱새우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회나 초밥 같은 경우는 재료들이 바뀔 수도 있어서 매번 잊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차가운 대게입니다 따뜻한 대게를 원하시면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파크부는 따뜻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대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의 문제 같습니다 대게는 활대게 기준 말고 부패대게 기준으로 좋은 편이에요 같은 자석 대게라도 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질은 되어있는데 중간 쪽으로 자르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대로 먹기는 좀 아깝긴 하네요 끝쪽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그냥 더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긴 합니다 랍스터는 작년에 생겨서 제가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그냥 랍스터 구해서 이제 마늘을 바른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양념으로 살짝 가린 듯한 느낌인데 랍스터 살이 좀 짜다고 해야 되나요? 살 맛보다는 양념 맛이 더 강했어요 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상태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갖춘 부패가 되었구나 싶었는데 이날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굽기는 좋았고요 원물이 아마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랍스터 꼬리는 있기만 해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기들 파크부가 고기는 예전부터 항상 괜찮았어요 치킨은 그냥 넘어가고 크리스피 삼겹살 그리고 LA갈비 간이 너무 강하지 않았고요 양갈비도 좋았어요 이거는 찌란소 등갈비구에 간이 강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심 저렇게 모여 있지만 직원분에게 굽기 조절을 부탁을 드리면 새로 구워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하기가 좀 그래서 항상 그냥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크리스피 삼겹살 괜찮았어요 얘네들이 뷔페에서 성공하기 힘든 애들인데 바삭하게 잘 구워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LA갈비는 좋죠 저는 뷔페 가면 LA갈비가 있는지부터 보는 편입니다 적당한 양념에 저렇게 겉면을 살짝 태우듯이 구운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태우면 좀 그렇고 안쪽은 촉촉하게 적당히 익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늘도 하나 먹어보고 안심은 이거보다는 살짝 덜 익히는 것도 좋은데 취향의 문제입니다 안심 스테이크 나오는 뷔페들 중에서 저는 파크뷰 안심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찹스테이크 양념고기 좋아하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양갈비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뼈에 붙은 부분들이 적당히 그루밍되는 양갈비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면 지방이 적어지면서 양냄새는 덜 나는 것 같아요 저야 좀 더 나는 걸 좋아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양냄새를 잡는 쪽이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국기도 잘 구워졌고 이날 양갈비 맛있었어요 찌란 소갈비 찌란은 양꼬치집갑에 나오는 씨앗 같은 향신료인데 취향을 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찌란 소갈비 양념 간이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 먹어보니까 간이 괜찮더라고요 보는 거랑은 다른 애들이었어요 갈비 주변 살이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이제 양식입니다 피자도 두 종류 있고 파스타가 있네요 면이 뿔 것처럼 생겼는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라비올리도 하나 있고 왼쪽은 트러플이 섞인 메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생선은 메로구이랑 가자미구이 메로구이는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가리비 관자구이랑 문어 이거 두 개는 새로 보는 애들이네요 문어는 다리 끝부분 위주로 있던데 아마 위쪽은 회로 나가고 다리쪽은 여기로 오나 봐요 브로콜리 해산물 볶음이랑 찹스테이크입니다 마지막은 미트볼 예전에는 이름이 미니버거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어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것도 그냥 그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괜찮았던 걸로 봐서 그냥 제가 회로 먹었던 문어 개체 상태가 안 좋은 애였구나 싶었습니다 미끄러워서 잡기가 힘드네요 해산물 볶음은 양식 스타일의 팔보채 같은 느낌이에요 가리비 관자는 적당히 했습니다 소스랑 같이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피자는 좀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얘들은 방금 나온 애들일수록 맛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양식은 해산물을 사용하는 음식들이 많아졌고요 구성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번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보이고 그러네요 없어진 걸 생각해보면 그때 맛있어 보이기만 하고 맛은 그냥 그랬던 돼지 등갈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찔한 소갈비가 있어서 사실 그거는 예전에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제 중식입니다 알뜰살뜰하게 발라낸 베이징덕 원래 이게 껍데기를 즐기는 요리라고 봐야 되는데 국내 뷔페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이 좀 더 위주인 음식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뷔페에서 나오는 베이징덕들 중에서는 신라호텔이 제일 좋은 곳 중 한 곳이에요 전문점 베이징덕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라 저도 갈 때마다 먹고 있어요 대신 껍데기만 먹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빙에 적당히 싸서 먹으면 돼요 저거는 제가 만든 건데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볶음밥이랑 깐풍기 이날 탕수육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왼쪽은 해산물 볶음이고 새우볶음튀김이랑 장어볶음튀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품류의 해삼전복 이거는 저도 여러 번 먹었어요 매번 보기만 하고 잘 안 먹는 도미찜이고 그리고 게살 스프입니다 이날 탕수육은 많이 튀겨졌는지 튀김옷이 좀 딱딱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고기도 줄어들었습니다 해산물 볶음도 먹어보고 팔보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삼전복이 잘 볶였어요 이게 전복도 적당히 부드럽고 간도 잘 맞았습니다 해삼도 너무 무르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이런 스타일의 장어튀김을 그 뷔페에서 맛있게 먹었던 적이 드문데요 이날은 장어튀김도 괜찮았습니다 탕수육이랑은 상황이 좀 달랐네요 새우는 약간 간이 강하긴 했지만 대가리를 살린 부분도 있길래 같이 가지고 왔어요 도상면은 항상 저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르시는 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딤섬유들 멘부샤도 있고 파크뷰 딤섬은 뷔페들 중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은 매번 한두 개씩은 먹는 편인데 이날은 깜빡하고 안 먹었네요 이날 뭔가 안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게 뭐지 싶었는데 딤섬이었네요 영상 만들면서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이제 즉석 음식들입니다 여기는 쌀국수 그리고 중식으로 짜장면이랑 꽃게탕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짜장면은 매번 있었고 꽃게탕면은 작년부터인가 생겼는데요 꽃게가 바레인산이라 그거는 그냥 있는 거구나 싶지만 국물이 칼칼해서 중간 소화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게가 부족하면은 여기는 뷔페니까 그 대게를 넣어서 먹어도 잘 어울려요 저러면 대게가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꽃게탕 간이랑도 잘 맞아서 그냥 대게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레인 꽃게 이제 나머지 차가운 음식들입니다 연어랑 새우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같은 샐러드류들이라 적당히 먹으면 돼요 저는 이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안 먹어봤고요 그 한식 쪽에 김치를 먹었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야채들 원래 엄청 크게 시저샐러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릇이 작아지고 다른 것들이 생겼습니다 파크뷰는 디저트 파트가 두 곳이 있어요 입구 쪽에 있는 곳이 메인으로 이거저거 많은 곳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일부 겹치는 애들이 있는데 다 겹치는 건 아니라 양쪽을 다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과일들이랑 케이크들 그리고 파크뷰가 접시 관리를 좀 잘합니다 디저트나 회같이 차가운 음식들 아래에 있는 접시들은 차갑고요 고기나 중식 쪽 접시들은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접시를 빨리 말리느라 접시들이 다 같이 뜨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차가운 접시가 있다는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요거트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는 밥 먹는 중간에 클렌징 역할로 먹어도 맛있어요 요즘 소프트 아이스크림 머신이 자꾸 뷔페에서 없어지던데 여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디저트로는 몽블랑이 생겼어요 맛있게 먹었던 실라호텔 뷔페 더 파크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뷔페 중 한 곳입니다 원래는 회쪽이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육각형 같은 뷔페인 것 같습니다 개별로 아쉬운 음식이 있는 거는 어디 가나 그런 거고요 사람이 항상 많다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요즘 호텔 뷔페들 가격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파크뷰는 호텔 뷔페를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생각나는 곳인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